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용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낮 기온이 10에서 20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룬 후 차차 풀리겠으나 모레도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우리나라 주변기압대를 보시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도 5km 이상의 상층 대기 흐름을 보시면 중국 북부지방으로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내려오는 공기로 인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은 정차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은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파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은 10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떨어진 9에서 15도가 되겠는데요.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룬 후 차차 기온이 올라 한파주의보는 내일 낮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로 인한 복산 냉각으로 모레 아침에도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국 북부지방의 고기압이 남동진하면서 점차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이 따뜻한 공기가 기존에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만나 구름대가 형성되겠습니다. 구름대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매우 약하여 강수량은 기록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서간 큰 기압차로 인해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요. 울릉도 독도와 서해 도서지역은 초속 9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으로 물결도 높아지면서 해상 상황도 나빠졌는데요. 특히 서해 먼바다와 서해 중부 앞바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이뤄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건조하던 대기가 더욱 건조해졌는데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강원 북부 동해안은 건조경보로 변경되었고 일부 경북내륙과 경남해안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